자, 엠케이 트로트장구 원장 20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보랍니다 김미성의 먼엇날 고가오더라도 옛적에 매일 지말도 말 없으더라도 사랑이라 그런 건 색깔이 하나 되지만 도로만큼의 이 사람과 떠나려는 일인가 갱년아 찾아왔나 갱년아 찾아왔나 못 보고 가더라도 추억에 내 잊지 말고 말 없으더라도 사랑이라 그런 건 생각이 하나 되지만 모를 안큼의 이 사람으로 떠나려는 일일이니까 너 사랑 내 잊지 ==== 오오오 박수 박수